아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간거죠 유치원에 갔는데 어 저기 이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제가 막 엄마가 막 그래서 엄마가 제가 되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?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했는데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막 연기를 했던 거예요 막 샤샤샤! 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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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막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걔네가 이렇게 말할 때 영어를 막 혀를 불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똑같이 가서 가서 따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서 엄청 대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냥 저만의 언어를 그냥 갈게요 샤! 이런 식으로